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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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화감독? 다 조지지 않았나? 나 영화감독 아직 안조졌나? 아 영화감독 조졌잖아 영화감독도 다 조졌네 랩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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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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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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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아... ... ... ... ... ... ... 오는 김에... 프리미엄 배송으로... 아...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좀 더 얻어놓고... ... 그리고... 분실된 화물 납품... 영화감독이지? 이건 위임하지 않고... 영화감독만 위임하자고? 뭐 좋은걸 주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에너지 부스트 음료... 그리고 에너지 부스트 음료... 오우... 952킬로... 오우... 오우... 952킬로... ... 펜... 재배 키트... 비상연료... 기능성 음료... 이것도 전부 다 저거고... 요거를 다 차량에 적재하고... ... 조용히 저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고에 들어가 있으세요. 세인 사물함에서 어휴, 수면 휴대점 안기도 하다. 오원 사위스윅 토마스 써덜랜드 토마스 써덜랜드 토마스 써덜랜드 노을때덜데 소암이 제품들 소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와줘서 고맙네. 자네야 언제봐도 반갑지. 어디보자. 얼마나 가져왔나. 화물이 그야말로 산더미 같구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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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보기로 하지. 그런데 할배요. 왜 별이 안 늘어나요? 할배. 별이 왜 안 늘어나요? 이 할배. 별이 안 늘어나. 이런 젠장을. 이 할배. 별이 안 늘어나. 아. 아. 아 아, 이 할배가 별이 안 늘어나네 왜지? 너무 늦었나? 내가 할배 메일도 많이 읽고 그랬을 텐데요 야호, 비비 즐겁지? 흠 흠, 수주 가능한 의율에 10개 일단 엔지니어한테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도난당한 세포 자국제 이거는 또 프리미엄 배송으로 받자 히트 히트 포드 히트 어차피 엔지니어 쪽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일단 받고 저걸 받고 엔지니어랑 크래프트맨 쪽에도 뭐 있나? 엔지니어 꼼기 엔지니어 꼼기 beginning scan scanning bridges, ID verify that I am have the other companies detected all weapons will be locked until departing cargo verify 뭐 할배한테 답례품 없니? 아 뉴 오더 어베일러블 아씨 엘더한테 가는게 또 없네 엘더한테서 뭔가 이것저것 받아야돼 이쪽 뷰를 다 털라고 하시는거죠? 어 어 Weapons Restrictions Lifted 저쪽이 아니고 아이고 엘드한테 가는 게 그만 애당초 매일 어허 네게 그 별을 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고마움의 상징이지 난 스트랜딩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네 유통 네트워크도 끝장났었고 일부는 밀로 변했지만 다른 포터들은 당황하지 않았다네 자네들 브리지스는 아직 믿을 수가 없군 안녕 얘들아 어허 네트워크도 끝장났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이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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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직 더 있는데... 아, 거기 있니?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부자, 부자, 부자...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 포스트 박스 말고...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여기 있는게 다지? 금속 50 저것도 있긴 한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 여기가 제일 좋은가? 올테레인 스텔레턴도 하나 챙기고 어디가 제일 좋은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 아유 꽉 찼어 꽉 찼어 어이씨 많기도 하다 내가 얘네들 터는걸 너무 게을리 했나? 많이 쌓아놨네 아이고 아이고 하다못해 내려놓 터라도 잘 안 상하고 내려놓더라도 잘 안 상하는 곳에 내려놔야지 헉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 필요 없는 거긴 한데 쬐끄만 거잖아. 뭐 해봤자 별로 이씨. 아 역시. 아 근데 500미터 너무 먼데. 이럴 때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포스트박스를 이용해주는 겁니다. 뮬캠프 근처에 보면은 레벨 3짜리 포스트박스가 있는데 뮬캠프 근처에는 이런 거 그 높은 거 하나 꼭 있어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엘더 엘더 크래프트맨 뭐야 엔지니어 필요한가? 산악인 코스플레이어 남쪽 배송센터 기상관측소 기상관측소 좀 비었니? 아이 두 칸 비었네. 이 정도면 뭐... 가능하려나? 두 칸이 비었으니까 가능하려나... 아니 무리일 것 같은데... 이걸로 꽉 차는 문. 탈 수 있나? 오 탈 수 있어. 딱. 딱이네 딱. 아하이 딱이여. 금속 200짜리. 레이크노트 시티 배송센터. 하... 크래프트맨. 아 크래프트맨은 커스텀 블러드 그래네이드를 주잖아 또. 필요한가? 나 품은 뭐 엘더 코스플레이어 기상관측소. 나 품은 뭐 엘더 코스플레이어 기상관측소. 내가 튕그려구요. 비ittre 개인 사물함에 넣고 이것도 개인 사물함에 넣고 이것도 뭐 개인 사물함에 넣고 개인 사물함에 넣고 풋 가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 봐서 놀랐는가? 걱정 말게. 아직 안 죽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난 오래전에 죽었을 거야. 내가 고맙게 여긴다는 걸 알아주게.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일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이 그렇지. 난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했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인정해야지. 자네가 와주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야. 자네가 약을 가져다 주려고 등골 빠지게 고생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자네들이 조국을 위해 그야말로 헌신하는 것을 봤네. 이제 내가 도움이 돼야 할 차례겠지. 내 데이터도 공유하고 내 지식과 기억을 공유한다면 자네는 그걸 사용해서 나 같은 사람을 돕겠지. 무의미하게 썩히기도 싫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나도 내지 말고 있었을 걸세. 평생을 애써왔는데. 자네를 만나서야 인정하게 됐어. 그러니 나도 가입하겠네. 나도 모두와 함께 할 준비가 됐네. 아, 이 아저씨. 이 할배를 결국은 가입을 시키는구나. 다른데 여기저기서 이제 의배를 또 받아야 돼요. 크래프트맨이랑 엔지니어가 할배한테 이걸 주기만 한 게 없나 봐 또. 짜잔. 카이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완료. 다 된 건가? 내가 내가 연결된 건가? 응. 뭔가 기분이 좋군. 해결해줘서 고맙네. 다음에 보기로 하지. 뉴 오더 어베일러블. 크래프트맨. 크래프트맨. 중계지. 레이크노트 시티. 남쪽 배송센터. 76킬로? 아이, 무거워. 76킬로 무거워. 어, 수제 피클. 파손주의는 있지만 뭐, 저건 없지. 엔지니어한테 보내는 건 지금 당장 딱히 없고. 요거를 받아서 배송을 해줘야 또. 그래야 이제 크래프트맨이나 쟤네들이. 그래야 이제 크래프트맨이나 쟤네들이. 엘더 할아버지한테 오는 의외를 또 주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잠깐 257m를 쭉 가고. 아, 저것들 조금만 더 이쪽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15m니까. 아, 이거를. 저 짚라인을. 저 꼭대기에 있는 짚라인을 레벨 2로 올려야 되나? 어이. 8배 미안한데요. 그, 뭐냐. 특수업금이랑 화학물질 좀, 좀 내놔봐요. 그거를 좀 내놓으셔야. 아, 화학물질이. 528? 아니, 특수업금은 맞네. 등이 짊어지고. 정렬을 최적화하고. 트라이크가 있잖아, 트라이크가. 트라이크를 타고서 저쪽까지 다녀오면 되지롱. 아이고야. 돌뿌리가 이렇게 많아. Promise percent two. 와, Vice Boe가 될 수 없을 텐데. sculpture. Pi'가 될 수 없을 텐데. Ra이크는 피고 있지요. 가 될 수 없는"? Coin결でpara Clara National State Seepass. 맞네. 둘 다 켜WAY한 바다. 아네. Fire 미안한데요. 아, 두 mer게 Alicia Bohune은 들cos record nobody 알な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진짜 화학물질이랑 특수압금을 하나 수령해서요. 등이 짊어지고 요건 개인사물함에 잠깐 넣어두고 아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에요? 물론 저기에다가 내가 그거 짚라인을 저 꼭대기에다 세워놓은게 나긴 한데 그건 어쩔수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수없는 피치못할 사정 아잇 젠장 음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서 파손주의 화물이 파손이 되면 안되죠 아잇 진짜 아잇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드디어 저 아래 남쪽 배송센터랑 엘더도 연결이 됐고 남쪽 배송센터랑 엘더도 연결이 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래프트맨한테 지금 가는 게 있지. 그럼 크래프트맨도 이걸로 쭉 갔다 올까? 크래프트맨은 57킬로. 기능성 속옷. 기능성 속옷. 기능성 속옷. 기능성 속옷. 기능성 속옷. triggered. 기능성 속옷. 에잉, 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기 모자라는 지우자. 뭐지? 그럼 큰일이지 자네 주려고 따로 챙겨 놓은 게 있다네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쓸 거야 언제든 가져가게 커스텀 블러드 그레네이드 두 개겠지? 어? 잠깐만 아 이런 레이크노트 시티로 가는 거였네 얘네들은 이걸 굳이 등에 매구서 오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씨 엘더 크래프트맨 고물쌍 어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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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지대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내려가기 좀 애매한데다가... 음... 우리 루가 즐거워... 루가 즐거워... 루가 즐거워... 루가 즐거워... 루가 즐거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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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많이 고마워해라... 엔지니어 엔지니어... 96kg? 96kg? 96kg라... 될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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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북가라는 건 헛소리야 어쩌저쩌고... 사나긴 아내구나... 등반 가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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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라인 배송으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찍어줄게요... 헤헤이... 조금만 기다리셔... 아이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게 조금 멀구만... 아이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게 조금 멀구만... 한번 회복을 해주고 애당추머 상한 게 없나? 아 찼어 탔어 짐라인 탔어 그럼 끝난거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뜨려가 되어있을때까지 예아 훌륭하군 잘해줬어 고맙네 프레퍼쉘터 근데 별 4개를 어 꽉 채웠네 자네에게 줄것이 있어 대단한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져가게 어 별 채웠나? 아 아니구나 레진 고밀도 다음에 보기로하지 이 할아버지가 레진 고밀도를 주는구나 아 다 낼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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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더 할배는 흠흠 엔지니어 엥 레이크노트 시티로 갈거는 이제 없지 그러면은 어어어 체인 사물함 요건 차량에 적재하고 이건 개인 사물함에 적재하고 블러드 그레네이드 차량에 적재하고 커스텀 블레네이드는 그레니드 파우치에 넣고 배송할 화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아이고야 많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도 지금 내가 몇 개 넣어놨지 개인사물함 어우 특수연료 아 꽉 차네 꽉 차줘 아무래도 배송센터 남쪽을 먼저 한번 가야겠다 너무 많다 아이고 네 들어가세요 일단 크래프트맨한테 들러서 저거를 납품을 하고 그리고 배송센터 레이크 남쪽 레이크노트 남쪽 배송센터 레이크노트 남쪽 센터에 가서 납품을 하고 아 사우스노트에는 뭐 없나 이건 자세히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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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로 쭉 달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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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 450키로가 너무 무거워 저 저 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터로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다가가. 시작하는 스터로의 엔소가. 스터로의 엔소가. 터로의 엔소가. 수능은 엔소가. 스터로의 엔소가. 너무 많아 이게 아 잠깐 어 다행이야 꽉 안찼어 어 다행이야 엑스퍼트 딜리버로 가끔 쉬는 것도 흠잡힐 일은 아니야 엔지니어 엘더 엘더 보자 다 거의 다 찼네 화학물질도 그렇고 알 봐야 해 알쪄다 » 알쪄다 » 이거 알쪄다 알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을 넣으면 원래 있던 건 전부 다 여기로 내려가고 등에 짊어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응. 응. 요거를 프리미엄 배송을 하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